야 이거 왜! 야 X면 아니야? X면 아니야? 야 X면 아니야? 야 봤어 봤어? 지효야 니가 봤지? 이거 무서운 거 봤지? 형 나 알 수 있어 형! 야 이게 왜 안 돼? 아니 옥수수가 소모이를 못아왔어 나 열심히 했어 정말 파란 팀 승리! 예! 자 다음 두 게임에 하나씩 엑스맨의 정체에 관련된 히트 아 그래요? 그 다음에 엑스맨의 미션에 관련된 히트 하나씩 야 무조건 이겼겠다 이거 뭐죠? 수인선 플랫폼 구역인데요 지금 빨리 승차권을 갖고 1번 플랫폼으로 6.4를 찾아서 빨리 가세요 하나 팀이 제형아 내가 결정해 네 결정해 나? 나? 이리 와 진짜 나? 1번 플랫폼 6.4래요 6.4? 어? 여기다! 6.4 어? 여기다! 어 여기네 6.4에 오셨죠? 네 잘하셨습니다 네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어? 어떻게 알아? 자 이번 미션은 시민의 발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미션이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노란 선을 꼭 지켜주시고 안쪽에 대기하셨다가 네 오면 신속하게 탑승해주셔야 되고 지하철을 타고 송도역까지 가실 텐데 네 그 사이에 정거장에서 각 팀의 대표를 뽑으셔서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약 30초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대표 한 명끼리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? 지면 그대로 계시면 돼요 진 사람만 내리고 나머지는 빨리 신속하게 진 사람만?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? 내린 사람은 다음 열차를 타고 가시면 돼요 만약에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는데 못 탔어요 다음 열차를 타고 가시면 돼요 네 보통이 아니에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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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작 게임 때 이겨야 되는데 파이팅 마음에 들어요 셋 아 여기가 목재는 아닐까.. 귀여워 Instit 그래서 나랑 개리를 치면 거리가 내리고 형의 지면 형의 내리고 그 다음 역에는? 또 다른 사람의 대표가 가볍하는 게 안 좋네 그러면 의심되는 사람들을 일단 미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?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 우리 동훈이 나갈 거야 오케이 그럼 광수 나가자 네 광수 나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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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? 너야 나갔다 빨리 빨리 파이 바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안녕 안녕 안녕